안녕하십니까. 오이박사 단장님께 특별히 제가 축하드리고 이 기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이박사 집회가 100회째라는데 감동놀렸습니다. 제가 시회보지는 않았는데 한 5분 이상 연설을 했죠. 집회에. 그런데 오이박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세미나 드릴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물론 트위터 등등 인스타그램 여러 군데 올렸는데 거래 올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끝나고 들어오실 때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도. 여론도 이거는 아니다.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장종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현장. 현장에서 끝내버리는 거야. 모든 상황은. 제가 42년 전에 무장간첩선을 격중시킨 적이 있어요. 그 현장을 끝내버려야 돼. 그런데 그 포기하고 질질 끌면은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서 어떻게든 끝나고 배가 진해왕으로 입항하는 것이 이게 성조원들도 참 좋아요. 미적지근하게 하고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여론이 불리하기 때문에 귀국 전에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라. 해명이라도. 제일 좋은 건 사과다. 가끈하게. 내가 그냥 말실수 했다 하면 끝이야. 그 말을 제가 올렸다고 제가 완전히 빨갱이라고까지 욕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아니 제가 42년 전에 빨갱이 6명을 무장간첩선하고 제가 객침시킨 장본인인데 빨갱이 죽인 놈이 빨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누가 제가 국회에 걸린 거 지나가다가 보고 집을 던져가지고 제가 권역을 치렀는데 그때는 뭐 그냥 보수의 아이콘이단 말이죠. 이렇게 또 저를 치켜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완전히 빨갱이 되어버린 거야.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기만도 그렇고 지지절도 그런데 무조건 지지해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다. 잣발들이 지금 물나라는 탄핵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어? 지키내야 된다. 뭐 이런 놀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거 역적입니까? 충신입니까? 우리가 다 충신으로 보잖아요. 임금 앞에서도 불편하지만 임금이 잘못하면은 바로잡아가지고 그러면 똑바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 신화를 우리는 충신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람으로 취부하면서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들은 그렇게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비판하면은 빨갱이로까지 매도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기가만한 거로 봐서는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잘하면 좋겠어요. 국내에서 필수지라고 해군 출신인데 함장이 10개월 하면은 그 직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을 임기로 봤을 때 5개월이면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결코 5개월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된다 빠지면 된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잘하도록 직원을 해야죠. 그게 진정한 대통령을 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소심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올렸는데 지금 이승관 대통령 이야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하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국가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만드는 덕분에 까먹는 지도자도 있고 잘한 지도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누구 덕분인가요? 이승관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 직무실에 이승관 대통령 사진이나 초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무수석 비상한실에 제 아는 누구한테 꼭 그네라 거기 걸어라. 왜? 미국 봐라. 오싱턴 대통령. 오싱턴 대통령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분이 일본군 우리 개념하려면 친밀파야.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건국 대통령이라 이거야. 건국의 아버지라 이거야. 다 직면이 걸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오버 오피스에 직무실 색상 맞은편에 중상회담을 하면은 그거 딱 배경에 심지어 대만에 쏘는 지난번에 탈피에 밸런치 갔는데 사진 찍은 거 놓은다. 쏘는 진짜 걸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건국의 아버지 사진 초상 하나 없다 이거야. 대통령실에 이상한 장애인이 걸렸다는 초상 하나 걸렸는데 그림 그거 보고 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그림인지 죽죽죽죽 있죠. 국민들이 왜 그 그림을 봐야 되냐 이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그 그림을 또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항상 정상회담하면 그게 그림이 항상 센터에 나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야. 대통령이 국가 정통성에 그다음에 정체선의 중심에 특히 보수 출신 대통령이 됐으면은 중심에 딱 본인이 써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보수 국민들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28%, 29% 이런 거 보수 국민들이 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시주민들을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보기엔 배 이상 올라가요. 배 이상. 나는 장난할 수 있어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 초상부터 그러라 이거야. 두 번째 지금 북한이 거의 광란에 가까운 도발을 하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미사일 계속 오래 들어와서 27번을 쏴야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회 공부 막 케안포 쏘고 말이죠. 이거 군사비 한 거 전부 위반해 가면서 육회 공부를 막 미친 정도의 수준으로 도발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입장이 없어요. 도어스트밍이 귀에다가 물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입장이 없다는 거야.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왜 입장이 없느냐 이거야.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이거 위대 안 갔다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가 됐던 게 매약하게 내려야 되는 게 나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결국 성명을 발표해야 돼요. 이래서 나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7차 핵실험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7차 핵실험을 하면 제가 말할 때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강조하겠다.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고 국민들 단합도 시키고 강력하게 성명을 발표해야 돼요.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 중161인 쿠바 미사일 위기 아시죠? 쿠바가 1960년 10월 14일날 유투정찰기가 정찰하다가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쿠바가 미사일 한 방을 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쿠바는 북한처럼 미사일 여행을 이틀 안 먹고 미사일도 안 쏘았어요. 건설 중이었다니까요. 쿠바는 딱 10월 14일 발견했는데 며칠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느냐 하면 무려 한 20분가가 있어요. 10월 22일날 딱 발표했어요. 9일만에 그러면서 쿠바를 완전히 해상 봉쇄해 버려요. 전 해군역을 통원해서 해상 봉쇄해서 소련 선박이 미사일 싣고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차단했다고. 그러니까 13일만에 당시 소련 후르슈프 당서기장이 미사일을 완전히 철수하겠다 약속을 해요. 13일만에 그거 받아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5일만에 12월 7일 그러니까 55일만에 쿠바에 맨 소련이 갖다 놓은 미사일 다 그거로 싣어갔다니까요. 100% 철수시켰어요. 그럼 완전히 승리했어요. 왜? 최고 지도자의 그 길기입니다. 길기. 성명 발표하고 말이야 세상 봉쇄하고 국민들한테 심지어는 삼체책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방봉호까지 다 준비해라 국민들한테. 호소했어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태껏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것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직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바탕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아서 모처럼 되찾은 보수증권이 정말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받들어서 국정에 투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동력 원천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지를 철회한 보수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전격적으로 지지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의 후내년 국회의원 선거 또 정권제 창출까지 나는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썬 원고는 대충 그런 내용이 핵심 개념으로 들어있고 책자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심동버... 아 한 가지 더 높았다. 야야야 한 가지 만져요. 이민복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대북풍선단장이신데요. 그분이 풍선을 고도 5000피터로 세팅해서 날리면서 고도 5000피터에 풍양풍소까지 다 측정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날려요. 그러면 거기 풍선이 중간에서 추전선 일대에서 떨어지는 거 1단계 타이머가 들려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다음에 평양에서 떨어지는 거 딱 날리는데 이게 풍선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저거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역을 포기하고 딱 놓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사실투사입니다. 드루스 프로젝션 무력투사가 아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를 무릎 꿇릴 수 있어요. 왜? 핵을 가지면 네가 죽는다 이거야. 네가 네 목숨 걸치고 체제 지키려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핵을 가지고 계속 고심할수록 네가 죽는다. 그 알리는 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서 깨워 일으켜야 됩니다. 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쏘겨 가지고 솔방을 가지고 수루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쏘갔다. 이 방법을 통해 이게 필요합니다. 샘플입니다. 실제 날림 필요해요. 내가 예를 들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이게 헌법이냐 마녀사냐 이게 나라냐 세월호로 공격하고 태블릿 피시를 조작하여 내물죄로 내물받은 돈 영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말 3마리의 묵시적 청탁으로 징역 22년 벌금 215억. 이게 나라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가벼워요. 비가 와서 물에 젖어도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지 분석 못 날리고 있다면서요. 그게 잘못된거지. 분석이 날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방산학 대표 같은 경우 날리다가 기능대 같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장려해야 되는데 장려해야 돼. 이래서 김 전을 압박해야 되는 거야. 이걸 굉장히 지렙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친놈을 했다니까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